같이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장막터입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장막터를 넓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장막터를 넓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터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괜찮죠? 당신은 강서 이대교구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가정살고 구역과 지역이 살고 우리 대교구 교회 전체가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집중훈련을 마무리하는 감남산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세 가지 집중입니다.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 2024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하신 거예요.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물론 평수도 공간도 넓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 새 틀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집중훈련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마무리하는 감남산 훈련이죠. 왜 감남산이냐 성경에서 이 감남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겼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이에요. 이 감남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120명 가장 중요한 120명을 이 감남산으로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도록 뭘 무너져야 되죠? 뭐가 무너져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 틀린 것들 모든 율법 사상들, 종교 체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울 것은 확실히 세우도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게 바로 감남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복원과 반대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터를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강사 이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중의 시간 속으로 오늘 감남산 훈련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산상보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이죠.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리는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산상보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심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단임옥사님 특별새벽기도회 때 산상보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로 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거꾸로 만들어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사상과 유대인들이 가진 그 사상과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역설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워낙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이 이미 우리 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내 안에 도대체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내 속에 진짜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죠?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큰 사건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진짜 것이 나옵니다. 왜죠?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각인된 것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체질로 형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먼저 딱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40일 동안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면서 무너질 것이 무엇인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산상보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보연은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신앙사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틀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죠. 뭐 때문에요? 이거 바꾸시려고. 그래서 감남산 집중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바로 바꿀 것이었어요. 바꿀 것. 뭘 바꿔야 되느냐? 원래는 제가 새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1, 2, 3과 그런데 오늘 한 강의로 바꿨습니다. 묶었어요. 오늘 여러분 강의안을 새로 나눠드렸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내용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강의안을 새로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요. 여러분 제 보기하고 다르게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깐깐하고 팍팍해 보이고 뻣뻣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실 겁니다. 박순우 목사 그러면 뻣하고 빡빡하고 그런데 보기하고 다르게 제가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귀가 얇다니까요. 아이고 이 토요일날 안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나가서 계속 집중했는데 또 어제 금요일까지 다 드렸는데 오늘 이 토요일날 와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새 강의를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안 힘들겠냐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새 강의 다 휴지통에 집어넣고 다시 한 강의로 딱 압축해서 제가 이렇게 귀가 얇아요. 이렇게 마음이 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감남산 훈련을 하면서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훈련 인도 받았잖아요. 제가 그 경기 일대교구 지금 경기 북부죠. 이름 바뀌었는데 경기 일대교구 할 때 맨 처음에 3주 집중훈련이요. 3주 물론 그때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대면 모임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제가 매일 유튜브를 아침마다 강의해가지고 3주를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 다음 집중훈련은 2주 14일 그 다음 훈련은 7일 점점점점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힘들지만 나도 저도 힘들더라니까요. 지금 제가 와 40일 어떻게 했지?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막 쌩쌩하고 막 힘이 깼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일주일 했잖아요. 이 일주일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저를 만난 게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제가 막 쌩쌩하고 이럴 때는요. 막 40일 3주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힘든 건 둘째치고 내가 힘들어. 내가 일주일이 딱 맞는 거예요. 일주일 딱 맞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남산에 불러서 뭘 바꿀 걸 얘기한 거예요. 바꿀 거.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2024년 2024년 새로운 시간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2024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옛것에 잡혀있고 옛틀에 묶여있다라면 틀린 망대 속에 있다라면 잘못된 터 위에 서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남산에 불러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라.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찾을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 분별하라는 거죠. 2024년 우리에게 응답의 영원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는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으면 이해 못합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유 목사님이 자료 다 오픈하잖아요. 자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요? 가져가도 글씨는 인쇄되어 있지만 못 깨닫습니다. 왜? 이 다락방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제 금요일에 뵐 때 목사님이 777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777은 다락방 30년 메시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히 용감하게 겁도 없이 3일 만에 끝내겠다고 이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30년 메시지를 어떻게 한 주 동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뭐라는지 압니까? 다락방 메시지 늘 똑같아. 늘 같은 얘기한다. 늘 반복한다. 다락방 메시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건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찾을 것을 말씀하세요. 뭘 찾아야 되느냐. 올 2024년도에 내 인생이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2024년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업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거 감남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빨리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확인.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달라는 식의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다 주셨고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달라고 할 게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만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강의 같은 한 강의 그렇죠? 세 강의인데 한 강의로 묶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오늘 이 한 강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중요한 집중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집중이냐? 버리는 집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원입니다. 이 산상보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대로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액통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진짜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반대로 거꾸로 말씀하셨을까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려면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뭐가 회복되느냐 참된 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참된 복을 회복해야 돼요.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이 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필임 시대가 왔어요. 내필임 시대가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체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내필임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느냐 라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육신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필임입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육신,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잖아요. 목숨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걸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린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무나 네가 뭐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물론 있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르다니까요. 바요나 시무나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도란 사실을 깨달은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근원적인, 절대적인,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맞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니까. 왜? 바요나 시무나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네가 대단하다. 실력이 대단하구나. 열심히 대단하구나. 훈련을 많이 받았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와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됐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복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요? 제대로 버릴 때 이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회복하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버리게 되면 뭘 회복하게 돼요?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길거리에 나와서 큰 길거리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로에서 회당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 들고 방언하고 외치고 왜요?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아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대표 기도도 아닙니다. 왜? 대표 기도는 내가 사실 물론 중심을 가지고 하지만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 진짜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777입니다. 이 777이 내 안에 24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24. 24라는 무슨 말이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오고 가면서 생활하면서 움직이면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777이 나도 모르게 너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정식이도 할 필요 없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당신은 정식이도 안 한 지 한 십몇 년 됐다고. 왜? 아니 아침에 눈 뜨자 말자 잘 때까지 삶 전체가 기도인데 무슨 정식이도를 따로 할 필요 그 삶 자체가 기도라는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로만 777만 이게 누려지면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원 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은 왜 갑니까? 내 삶 전체가 기도원은 왜 가죠?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갔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시간표와 문제 속에는 그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365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기도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랩런트 집회나 랩런트 전도화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랩런트들은 어디 가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승략이 될 것이다. 그거 제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이 777이 정말 나의 누림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도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한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 훈련이에요. 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올해 24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장막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막틀을 세워지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참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면 뭐가 회복이 되었냐. 참된 헌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요. 교회에서 주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누가 그러죠. 대부분은 교회에서 신앙사를 좀 했던 사람들. 그렇죠. 지난달에 등록한 세 가족이 갑자기 교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진 않죠. 물론 주차장 식당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나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에요. 갑자기 초신자가 어느 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왜. 물론 여러가지 이유겠지만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 모든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행하는 건요. 절대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 희생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뭔가 생색을 내고 뭔가 좀 섭섭하고 이건 뭐죠. 벌써 누구를 위한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냐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전도로 뭘 푸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막혀있고 답답한 이거를요. 전도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의 목적이 되면요. 그 전도는 수단과 방법에 잡히게 됩니다.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전도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는 뭡니까. 동기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사랑한 마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전도는 얼마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우리 예원교회는 헌신공동체입니다. 이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대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10년째 대교구 사역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띄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최고의 헌신은 결국 살리는 헌신입니다. 살리는 헌신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을 비판한 사람은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지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언젠간 나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정지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티끌을 보고 니 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티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잖아요. 티끌이 그게 다른 사람에게 티끌이 있는데 그 티끌을 참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정작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전봇대 같은 들뽀가 박혀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이 조그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기자씨 같은 그거는요 어떻게 찾아내가지고요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하고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도 시간표가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도 본인이 모르는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시고 찾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는 거냐 살리는 헌신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보금은 살리는 겁니다. 보금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이요? 살리는 헌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교구 안에 우리 구역과 지역 안에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죠?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혼자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외된 자 빈 곳에 있는 자 버려진 자들이 우리 대교구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올해 내가 살리는 헌신 하겠다. 마음만 먹고 기도 제목만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헌신을. 2024년 여러분이 참된 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바이오나 시무나 네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구나. 아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붙잡게 됐습니까? 바로 내가 뭐라고요? 복 있는 자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 이제는 살리는 헌신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먼저 버리라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그게 버리는 집중입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강서 이대교구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집중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받았던 마가복음 4장하고 똑같이 바태에 대한 비유 천국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천국장이다. 비유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분별하는 집중이 필요하느냐 왜 분별이 필요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지 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디모덴 후서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할 것이다. 거짓 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영적 혼란의 시대가 앞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집중이 없다면요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광대가 줄타기 하듯이 그 광대가 평생 줄을 탔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 외주를 혼자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혼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0과 6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사복음 세복음 대략 한 48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거의 대부분 중요한 메시지는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산이 많이 나오고 과일 이름이 많이 나오고 다 전부 비유예요. 비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가짜와 진짜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알아들을 자가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을 못할 자가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주로 육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 둘 다가 있잖아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육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의해서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뭐로 시험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돌을 떡덕이로 만들어봐라. 내게 절하면 내가 영감 다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전부 다 육을 가지고 사탄이 다 속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실족해하고 여러분을 갈등시키고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육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육을 가졌어요. 장세기 3장에 육체를 가졌고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육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분별할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육이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 없습니까? 지식 필요 없어요? 권력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단 말에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리는 게 뭐냐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지 육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근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에 와서 우리 남자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장에서 회사와 직장은 여러분의 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죽도록 평생 이 회사를 위해서 못 바쳤는데 그 회사의 오너와 사장님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실적에 관심이 있지. 얼만큼 회사에 이유를 남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 중에서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점심시간에 정신과 상담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여의도에 가보세요. 광화문에 가보세요. 제가 종로구에 종로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청년 한 명 알고 있거든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요즘은요. 20대, 30대가 그렇게 점심시간에 많이 약탈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맡은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뭔가 자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된 것이지. 네 영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뭡니까? 영원한 기업 주셨죠. 영원한 작품 응답 주셨습니다. 영원한 유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나의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장막터를 넓힐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넓힌다고 넓혀집니까 여러분? 영적 장막터가 먼저 그래서 너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라. 어느 정도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덮을 수 있을 만큼 휘장을 길게 하고 줄을 넓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뭘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육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나의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후대, 자녀, 생업, 직분, 사역 모든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분별하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실수할까요? 보는 것에서 실수합니다. 보는 것. 특히 남자는 어디에 예민하냐는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예쁜 사람이 지나간다. 누가 눈 돌아가죠? 남자들이 돌아갑니다. 왜? 남자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것에 예민하단 말이에요. 여자들보다 훨씬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어디에 실수하냐면요. 보는 것에서부터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선들이 여리고성 어떻게 봤습니까?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함락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량입니다. 성이 이중벽 구조로 돼 있어요. 성벽이 하나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벽이 두 개로 쌓여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여리고성을 넣어뜨린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끝났구나. 할 수 없겠구나. 잘못 본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래서 여수와서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라가지고 애국과 바로를 박살내고 홍해를 건너오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벌벌 떨면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 여리고성에 그 외관 크기 껍데기만 보고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할 수 없다. 속은 겁니다. 잘못 본 거죠. 틀리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단합방 훈련은 뭡니까? 관점 훈련입니다. 관점 훈련. 1차 합석 왜 봤습니까? 복음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팀 합석 왜 봤습니까? 만남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70이 왜 왔습니까? 지역과 현장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만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관점 훈련입니다. 다락방은.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 사람 보는 눈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 일을 보는 눈 이 눈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인도 받는 게 다르고 응답 받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의 육적인 기준을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해장국도 꺼려주시고 밤새도록 해도 주님 못 쉬듯이 대단하신 거죠. 이건 완전 복음이 아니면 힘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잘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복음적인데 정작 내 자신에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칭찬받고 대단한 사람 가정에서는 정반대인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종교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고 모자라고 아닙니다. 주님이 보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사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어떤 눈으로 보냐는 거예요. 보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인도받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자꾸 세상을 틀리게 보죠? 왜 자꾸 교유를 삐뚤하게 보죠? 그 사람 속에 삐뚤한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일이 안 풀리면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여러분 묻지바 살인사건이 많고 보복운전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요 보복운전 같은 거 없습니다. 제가 인도 간 적이 있거든요. 인도는요 신호동도 없어요. 길거리에 신호동이 없어요. 도로인데 그냥 알아서 어떨 때는 1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빵빵 하면서 헤드라이터 버튼 버튼 켜면서 인도는 신호동이 없어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길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유독 우리나라만요. 보복운전 묻지마 살인 이게 뭐죠? 그만큼 쌓이고 눌린 게 까닭하다는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발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뿌리내려져 있고 무엇이 체질 되어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집중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노바디가 뭐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절대 의지해야 될 대상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의지한 그 사람만큼 그게 나에게 반드시 실망과 상처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 좀 현재까지는 제가 조금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렇죠? 여론조사하는 건 없습니다. 리서치해보진 안 했지만 대충 목사는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허니문이잖아요. 대교구로 바뀐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마치 1년 된 것처럼 우리가 막 달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허니문 기간 그런데 이 허니문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평생 갈 수 있겠어요? 언젠간 이 허니문 깨집니다. 그럼 저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럼 목사님 저런 사람이었구나. 목사님이 이렇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겪게 될 시간표니까. 사람은요. 의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바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는 거예요.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요셉을 도와줬어요?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확 어떻게 해볼까? 보디발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요셉은 평생 뭐였습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와준 사람이 없고 나는 외롭고 나는 사람의 백도 없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노바디로 몰아붙이신 겁니다. 왜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랩몬트 일곱 명 보십시오. 거의 다 노바디였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배신했습니다. 충신들 다 등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외롭게 십몇 년 동안 도망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노바디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을 거리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더 감사합니다. 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바로 노바디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도하신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nothing입니다. no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힘이 빠지죠? 뭐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힘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사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 이게 진짜 고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멘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그렇죠? 우리 가진 교회다 다 바쳤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한 그루에 최소 2천 송이가 열리는 풍성의 상징인데 그 포도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고 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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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우리 현장이잖아요. 그게 17절 하박국서니자 고백이었어요. 근데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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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근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nothing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형편이 nothing입니까? 여러분 직장과 업의 현장이 nothing입니까?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요. 사우디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있어요. 넘버원 그 왕세자 이름이 빈살만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친구가 몇 살이냐? 38살이에요. 저보다 한참 동생이에요. 38살 완전 동생이잖아요. 거의 한 10년 차이 난 동생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재산이 얼마냐? 제가 기절할 뻔해요. 2,700억도 아니고 2조 7,000억도 아니고 2,700조랍니다. 재산이. 이게 우리 지금 이게 얼마큼 많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640조 원입니다. 그럼 이 빈살만 이 38 이 동생이 자기 혼자서 대한민국을 4년 동안 먹여살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에 보니까 완전 모래땅 사막 위에다가 최첨단 네옴시티라고요. 인공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왜? 돈이 2,700조 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도 한번 왔었죠? 이 친구의 별명이 뭐냐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아니 2,700조 원이면 제가 볼 땐 지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2,700조 원인데 미스터 에브리띵 이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별명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로 바꿔요? 미스터 미스터 나띵이 아니고 뭐라고요? 에브리띵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습니까? 옆에 분 보시면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에브리띵입니다. 왜? 참된 복 주셨잖아요. 바요나 시구나 니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참된 기도 다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램도 일곱 명 없었어요. 전부 다. 도와준 사람 있었습니까? 배경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다윗, 사모엘 다 보십시오. 모세 다 이속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적 인도의 방법이 뭡니까? 노웨이입니다. 노웨이가 뭐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출국기 14장에 홍해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홍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도 못해.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저 어마어마한 홍해가 버티고 있고 갈 데가 없습니다. 사면 초 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때 출국기 14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오직 홍해밖에 안.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끝났다. 빨리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아가는 노예가 된 것이 낫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기준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 눈앞에 펼진 홍해에서 뭘 본 거죠? 홍해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본 거예요. 마른 땅을.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속에서도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응답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은 광야에 뭐 한다고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나 여와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직장과 업의 현장에 길이 안 보입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하나님이라면 길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눈에는 노예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8차선 대로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노바디, 낫띵, 노웨이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거예요. 난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교회 가니까 구역 가도 지역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끼리끼리 놀고 나는 외롭고 나는 왕따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노바디 아닙니다. 나 여와가 너와 함께하는 데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너는 오직 그리스만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이 노바디로 나를 밀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뭔가 사람이 주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낫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셨는데 뭘 가난케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의 시간별 속에는 뭔가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노웨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영축을 인도하는 방법.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강서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중은 뭡니까? 이제는 확인하는 집중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버리는 집중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분별하는 거 마태복음 13장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의 하이라이트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 확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이제 세례요한 같다. 엘리아 에르미아 같다. 막 대답합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답을 한 거죠. 그럼 이 중요한 우리가 다락방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이 중요한 질문과 고백을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빌리포는 해롯 왕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럼 이 해롯 왕의 아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는요. 예전부터 판신 로마의 신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요.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염소 말로 돼 있는 그거 많이 보셨죠?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곳곳에 있었어요. 제우수 신을 섬기는 신전과 우상들이 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 곳곳에서 한마디로 완전 우상 동네인 거예요. 게다가 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은 항구도시입니다. 그 당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풍률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즉 오늘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완전 축소판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와 그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 속에 가득 차있는 나 자신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를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는 과연 복음인가?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야, 박수는 너는 진짜 복음이 맞느냐? 내가 목사고 내가 대교구장이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너는 진짜 복음이 맞느냐? 저도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맞고 틀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너에게 복음이 맞냐? 넌 진짜 복음이냐? 늘 메시지하고 말씀 순파하는 내 자신이 진짜 복음이 맞냐라고 제 스스로에게 묻는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요.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증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왜 복음 모릅니까? 복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고백할 게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복음인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나는 과연 복음인가? 나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복음이 맞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저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니부터 복음 회복해라. 니부터 복음 붙잡아라.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복음 알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은 몰라요. 왜? 목사는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지금이 허니문이란 말이에요. 신혼 때 싸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아름다운 거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가 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보입니다. 단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장세기 3장이 보이고 그때 여러분이 그럼 나는 복음이 맞는가?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항상 제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과연 복음이 맞는가? 나는 정말 복음인가? 두 번째 확인하는 집중은 뭡니까?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맞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느냐?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답이 난 사람은 그 어떤 과거도 발판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저도 실수합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릴 때 겉으로는 뻣뻣하고 해도 완벽한 척해도 허점투성입니다. 그건 우리 집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멘? 네, 맞아요. 허점투성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경기 일대교 할 때도 몰랐는데 신방하는데 그 어떤 권사님의 딸이 박선우 목사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뭔 상처를 줬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이냐고 답이 난 사람은 그 어떤 과거도 다 발판입니다. 과거에 무너진 적이 있죠? 괜찮아요.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다? 괜찮아요.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과거가 없었다면 나는 핍박자여, 박해자여, 나는 폭행자였다. 그렇죠? 그게 사올의 과거 이력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어마어마한 학문과 실력과 배경을 가진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지잘난 맛에. 그래서 바울은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밖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발판입니다.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실패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손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과거도 뭐라고요? 발판입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결론한 자에게 오늘은 뭡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지금 뭐가 좀 안 된다? 지금 뭐가 잘 안 풀린다? 지금 뭔가 막혀있다? 괜찮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더 중요한 미래는 뭡니까? 그 미래는 100% 보장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한 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 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확인하는 집중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참된 주인이 과연 누군가?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비록 내 눈에는 노바디 nothing, no way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 인생에 참된 주인 여러분 자녀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불완전하고 위태위태하고 뭔가 인도를 잘 못 받고 교회 밖에서 놀고 있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아이를 양육하고 케어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가는 걸음 앞에 배경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여정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셔야죠. 내 인생에 참된 주인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여러분 사역에 누가 주인입니까? 대교장이 주인이에요? 전도사님이 주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 바꾸면 그때부터 절대 승리가 따라오는 거죠. 어떤 승리입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아니라 시작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왕성해지고 번창하게 되어지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사모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누가 이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천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앙숙 같은 존재입니다. 매년마다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다 빼앗아가버리고 여자 다 잡아가버리고 아이들 포로로 끌고 가고 누가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블레셋은요 이가 갈리는 존재인 거죠. 근데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근처에도 못 왔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역과 막강한 전투력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게임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건요.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망대가 되고 여러분 직장과 업의 망대가 되고 우리의 구역과 지역의 망대가 되고 장막터가 된다면 여호와의 손이 막으신다는 거죠. 재앙 저주 찾아옵니다. 실현과 실패 찾아와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막아버리면 블레셋이 굴복하듯이 그 문제 그 사건 그 재앙 그 저주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오늘 7일간의 집중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시작은 뭐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이 훈련 이후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 집중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줌으로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이 집중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7망대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3가지 뜻까지 우리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망대가 되는 거예요. 전 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그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을 때는요.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시간 많을 때는요. 자세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주의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일곱 가지 망대가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표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용 여정이 있습니다. 일곱 여정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흐름 62가지 물론 사실 시간 되면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지만 그거 다 몰라도 이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거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종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갈보리산부터 저 로마까지 이게 뭐라고요? 24가 되면 되는 거예요. 24가 뭡니까? 이게 내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이 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열 시간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지금 당장 내가 노바디 나띵 괜찮아요. 이 속에 있다라면 절대 노바디 아닙니다. 절대 나띵 아니에요. 길이 박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의 24가 되기야 없어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힘을 누리는 망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망대의 시간을. 머리로 이론으로 메시지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왜 훈련을 왜 받았습니까? 메시지 좀 붙잡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실제 내가 가지기 위해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럼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훈련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하느냐 이 망대의 시간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일곱 망대 붙잡고 이 일곱 망대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잠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그리고 밤에는요. 조용한 시간에 이 777을 가지고 좀 깊이 기도하세요. 그럼 낮에는 뭐 하면 됩니까? 낮에는 일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미팅하면서 오고 가면서 차 타고 운전하면서 버스 타면서 모든 가는 곳 만나는 그 모든 곳에 이 일곱 망대가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일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분명히 붙잡고 힘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제자들이 워낙 집중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마산을 부르셨잖아요. 직접 함께 하시려고 집중을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 내서 집중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훈련은 특별한 훈련입니다. 매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 도망가 다 아마 다른 데 이사 갈 거예요. 강서일로 이사 가든지 뭐 강서일 저만 혼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못해요. 자주 못합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집중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특히 주일 예배. 여기 있는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거의 다 사역자잖아요. 다 직분 사역 기관 부서에서 주일날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사역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예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이 주일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중에 사문울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사문울을 할 수 있는 모든 말씀과 언약을 주일 예배에 우리가 다 받잖아요. 그래서 사문울을 통해서 매일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집중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버리는 집중 버리는 만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버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집중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복음이 맞는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맞는지 이건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아서 올 한해 여러분이 응답의 영혼 속에서 많은 믿음의 장막틀을 넓혀나가는 우리 강서 이대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중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종표가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가 되게 하셔서 2024년 약속하신 모든 언약 승취에 참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강서 이대교구 사랑하는 지역 식구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은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 강서 이대교구 사랑하는 모든 지역 식구들이 함께 원리수를 이루는 가장 행복한 장막터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세 강의 같은 한 강의 원래는 이제 이게 1강 2강 3강이었는데 이렇게 합쳤습니다 합쳐서 여러분이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저희가